오늘 예제는 이동하는 움직이는 문을 만들어 볼 거에요. 다이너믹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닌데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저도 종종 웹툰 작가님들에게 배경 제작을 해드리는데 컴포넌트를 요구하시더라구요. 다이너믹 컴포넌트를 그래서 가끔 쓰는데 쓸 때마다 좀 귀찮긴 해요. 왜냐면 기억이 안날 때가 많잖아요. 자주 안쓰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매번 유튜브에서 또 찾아 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쓰고 좀 귀찮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하나 만들어 놓으려구요. 나중에 제가 보려고 자 이렇게 프레임 만들었으니까 make 컴포넌트 해주고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또 프레임. 내 스플링이 맞나 모르겠다. 그냥 확인하고 확인해야겠다. 잠깐만요. 프레임이라고 안쓰네. 프레임이라고 쓰는데도 있네. 립 안쪽에 문은 립. 문짝. 문짝이죠. 자 얘를 또 make 컴포넌트 문짝. 도어. 립.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두개가 컴포넌트가 됐는데 이 전체를 또 make 컴포넌트. 얘는 이제 도어가 되겠죠. 자 도어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같은 이름이 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리플레이스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영상 만드느라고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실수들을 몇 번 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어 컴포넌트가 생겼는데 자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클릭해서 다이나믹 컴포넌트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이나믹 컴포넌트. 네 그러면 바로 도어하고 도어 프레임. 립 이렇게 나오죠. 네 준비는 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순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자 우선 문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만 얘만 얘가 움직일 건데 그러니까 도어 립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 립에 립에 이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이 아트리뷰 있잖아요. 네 이거를 플러스를 클릭을 해서 일단 여다지 있죠. 여다지 여다지를 할 건데 여다지를 할 건데 지금 Z축으로 움직일 거잖아요. Z축 그래서 일단 Z축으로 움직일 건데 지금 상태는 0이죠. 그리고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돌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어트리뷰스트 해서 원클릭. 한번 클릭했을 때 움직여라. 이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원클릭 해줍니다. 지금 현재는 0이고 한번 클릭하면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써 줘야 돼요. 돌아가라 돌아 회전해라 돌아가 되돌아가라 이 뜻이 아니고 회전해라 회전해라는데 펑션에 보면 펑션에 보면 이걸 누른 다음에 펑션에 보면 쭉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고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를 볼 거예요. 애니메이트 이거죠. 애니메이트 모든 애니메이션 원클릭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펑션이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애니메이션 자 이 애니메이션 하고 애니메이션 하고 이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애니메이션 딱 눌러주면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펑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인서트를 눌러주시면 여기 내용이 여기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뭘 바꾸면 되는 거냐면 애니메이트 이건 이제 폼이에요. 폼 그래서 여기 attribute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이걸 바꿔야 돼. 근데 뭘로 바꾸냐면 여기 보면 R, O, T, Z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똑같이 R, O, T, Z 값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상태니까 상태 1은 기본값이잖아요. 그래서 0을 눌러주는 0이라고 해요. 스테이트 G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얼만큼 움직여서 꼭 클릭을 한 번 했을 때 얼만큼 회전을 할 것이냐 90을 입력하면 90도가 돌아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커머가 돼 있는데 계속 순서대로 클릭할 때마다 뭐 90 닿으면 91, 92, 93 하면 90에서 또 1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N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만큼은 내가 원하는 만큼 클릭을 한 번 했을 때 움직이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120을 입력해 놓으면 120도 열리는 거죠. 한번 그냥 해 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 스테이트를 다 지우고 120을 입력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가로가 돼 있죠. 자 이거를 빈칸이라던가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다 된 건데 이제 얘네를 움직여 볼 건데 움직이는 게 이거예요. 다이나믹 컴투넌트 움직이는 거 어디냐면 툴바에 뭘 열어주시면 되냐면 사실 애초부터 이걸 열어놓고 시작을 했는 게 좋긴 했겠다. 네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보면 툴바 보이죠. 툴바 누르시면 얘가 나오죠. 루베드 루베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그런지 조금 느리네요. 반응이 네 자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 보면 다이나믹 컴포넌트라고 있죠. 이걸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클로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네 이거거든요. 이거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인데 여기 가져가면 다른데 가져가면 안 된다고 뜨는데 안 된다고 뜨죠. 근데 문에 가면 원클릭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클릭하면 얘가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이 이렇게 돼 버렸죠. 한 번 더 클릭하니까 어떻게 해요. 120도로 갔죠. 다시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자 문제는 뭐냐면 축이 얘를 중심으로 된다는 건데 그럼 이 축은 왜 저렇게 설정이 되었느냐가 중요하죠. 처음에 우리 만들 때 네 자 얘를 보시면 그 전체 컴포넌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속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컴포넌트든 그룹이든 그룹을 만드실 때 자 보세요. 그룹 만들어주면 축이 어디 생겨요. 네 오젝트에 이 부분에 생겨요. 이 오리진점 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네 얘를 만약에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웨이크 그룹하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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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체를 박스를 쳤을 때 네 생기는 이 부분에 만들어 주는 건데 얘도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 부분에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이 도어 프레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도어 립 도어 립 문을 말하는 건데 문짝을 문짝은 어딨냐면 축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축을 어디로 해 줘야 되냐 이 뒤쪽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축 바꿔주는 엑시스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시고 레드축 클릭하고 녹색축 클릭해서 축을 현재 여기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눌러 주면 바꿀 거냐고 말하죠. 예 눌러 주세요. 그러면 축이 축이 여기로 바뀌었죠. 자 축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클릭을 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되죠. 120도 활짝 열리는 상태 다시 닫히고 그럼 활짝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0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은 그 다음에 180 이건 좀 심하지 문이 이렇게까지 열리진 않죠. 손잡이나 이런 거 있어서 열릴 수도 있긴 하죠. 네 180으로 할게요. 엔터 눌러 주면 얘를 클릭하고 또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180도 이렇게 하면 닫히고 네 이렇게 해서 열리는 컴포넌트 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짝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문 프레임 복사해서 여기다 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프레임의 모양으로 여기서 디자인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모양이 디자인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얘도 손잡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네 여기도 손잡이가 만들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네 해봤구요. 음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는 어떻게 만드느냐 슬라이딩 도어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네 똑같이 크기를 해서 여기다가 네 프레임을 만들고 네 얘도 두께도 만들고 웨이크 컴포넌트 그 얘는 음 S 도어 프레임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슬라이딩 문을 만들어 주고 얘는 컴포넌트 이름을 S 도어 립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서 또 메이크 컴포넌트 S 도어 자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얘를 볼게요. 얘는 이 문짝 있죠. 그 다음에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어 현재의 그 포지션 X 인데 레드가 X에요. 그래서 현재 포지션 X를 눌러보면 0으로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그리고 네 들어가서 네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아 프레임을 제가 썼네 잘못했어요. 프레임에다가 X를 넣었죠. 이게 아니구요. 립에다가 넣어야죠. 립에 X를 넣고 그 다음에 가볼게요. 문을 선택해 보면 포지션이 이렇게 나와요. 그쵸? 여기다가 추가로 네 원클릭 애니메이션을 넣습니다. 원클릭 애니메이션을 넣습니다. 네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바깥에서 할게요. 여긴 또 0이네 네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할게요. 자 맨 바깥에서 애니메이트 플러스 원클릭 원클릭을 했을 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아까 뭐 다 애니메이트 였잖아요. 다 인서트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위치를 이동하는 거니까 그냥 X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뭐 Move X 이게 아니라 그냥 X 위치는 처음에 위치는 0 그리고 다음 위치는 얼마큼 움직이면 될까요? 이거는 모르니까 얘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78.178 이네요. 78.178 컨트롤 C 복사해서 네 네 이거죠. 이걸 복사해야 되죠.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더블클릭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99 어쩔 쭉 나왔네요.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원클릭에 인서트해서 넣었을 때 엑스 그리고 처음에는 0 그 다음에는 컨트롤 V 해서 이만큼 움직이고 센티는 지워야겠죠. 그리고 빈칸도 지워주고 뒤에 커머도 지워서 가로까지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네 클릭을 했을 때 닫히고 열리고 가 만들어졌죠. 아 제가 여기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했는데 뭐가 부자연스러웠냐면 이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됐는데 더블클릭하고 들어가면 더블 여기를 더블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네 지금 보면 더블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 수치가 달라지잖아요. 네 이렇게 면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제가 더블클릭을 했을 때의 수치가 아니라 맨 바깥에 컴포넌트 맨 바깥에 나와 있을 때 여기 나와 있을 때의 수치로 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 때 내가 이만큼만 열리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수치가 아니고 움직인 다음에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 수치 지금 마이너스 58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걸 복사해서 잠깐만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헷갈리네요. 여기에서 점을 하나 찍고 이 사이에다 넣을게요. 위출부인 센티미터하고 칸을 지우고 지금 그러면 숫자가 지금 세 개인데 되게 복잡해서 보이는데 그럼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뒤에 복잡하니까 복잡해서 수점이라서 제가 이걸 지우고 99도 여기 뒤에 부분 지울게요.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쵸? 네. 한번 클릭했을 땐 0이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8센티 가고 또 마이너스 99센티를 간다.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둘게요. 그린 다음에 클릭을 해보면 네. 두 번 열고 한번 더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네. 네. 이제 한번에 다 열리죠. 그쵸? 네. 네. 이럴때는 유니크하면 되나? 얘를 유니크 얘도 유니크 네. 유니크 했더니 네. 개별적으로 움직이네요. 그쵸? 네. 다 하신 다음에 유니크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움직이는 문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이용한 움직이는 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저도 배운 거네. 오늘은 네. 이거는 저도 나중에 써먹으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도 컴포넌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만 네. 모델링 바꾸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문만 모델링 디자인 바꾸시면 돼요. 아까 유니크로 이렇게 해서 바꿔놨지만 유니크도 바꿔놨지만 어차피 안에 있는 도어는 네. 이 컴포넌트는 같은 도어라서 얘 바꾸면 나머지도 다 바뀌어요. 나머지도 다 바뀌어요. 네. 이거는 별도로 움직이지만 안에 있는 앳 모양은 컴포넌트라서 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네. 하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